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당시 만점강사 김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너무 이어폰이 좋아가지고 제가 제 소리를 못 듣겠네. 자, 우리가 파트1, 파트2 비법특강을 이래저래 진행을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파트1 문제를 풀어봤죠. 그리고 단어적리까지 다 했어요. 많이 했다. 참 김대균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사는데 보여드리죠. 파트1의 집중공략법 이것만은 알아두자. 파트1은 동사 중심으로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조와 동사 다음에 오는 전명구. 전명구에서 사진에 전혀 무관한 그런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이, 반가워요. 수강생이 아주 두 시간 수업 듣고 지치지도 않고 또 와줬네. 땡큐. 그리고 또 파트1에서 캐스팅어 쉐도우, 홀딩이나 그레스픽, 내려다 보이다, 오버룩, 아니면 리드 투, 더 패프 리스트 디오션 이런 것들. 디스플레이. 이게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온 디스플레이. 웨어링. 이런 게 들리면 이제 답이 잘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워낙 정답률이 높아서 제가 채팅창에 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채팅창에 좀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은 파트1에서는 어려운 단어가 또는 긴 문장이 정답률이 높다는 거. 그렇죠? 그것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사진은 이제 사람 사진과 사물 사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죠. 요즘은 이제 구석지, 주변 이런 묘사도 잘 봐야 돼요. 최근에 그 카메라 든 여자 정작 그 지도를 그냥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게 초점이었는데 사실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목에 메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어야죠.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이 중심인 경우 그 사물의 상태나 위치를 잘 보라는 거. 또 사진에 안 나오는 단어가 들리면 명사나 이제 사물이죠. 이런 게 들리면은 그런 거는 이제 오답이 된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 자, 그럼 이제 파트2 비법부터 좀 준비운동 해가지고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서서히 오는 것 같아요. 채팅을 좀 뜨겁게 해주세요. 알았죠? 파트2 집중공략. 이것만은 알아두자. 의문사 의문문이 50% 가까이 나와요. 신토익이 돼도 비중이 50%보다는 좀 줄었지만은 나오고 있어요. A 또는 B 선택 의문은 OR가 들어간은 WHICH 이런 거에 대해서 YES, NO로 대답을 할 수 없고 이런 게 답이죠. either, neither, whichever, both, the one, 각종 비교급, it doesn't matter, I have no preference. 이런 게 답이라고 많이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채팅창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소 투명스러운 대답이 답이 잘 되죠. 그렇죠? 아, 딴 데 가서 물어봐. 취소됐어. 그런 거 없었어. 뭐 이런 거. 뭐 물어보는데 이메일이나 확인해봐. 뭐 이런 거. 전부 답이죠. 그렇죠? 이런 말을 또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채팅창 잘 보고 계세요? 잘 보겠지 뭐. 오신 분들은 좋아요 좀 누르고 아까 많이 해봤지만. 그 다음에 파트에서 그냥 들으면 답일 확률이 높은 거. let me check it for you. that hasn't been decided yet. 잘 모르겠는데요. I'm not sure. I don't know. I didn't know that. 이런 거. that's what I was told. 그렇게 들었어. 이런 거. that's what I heard. 이게 비슷한 말이죠. 좀 기니까 좀 잘라서 요정도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운동이 됐어요. 좀 친구들이 오고 있나? 그 밖의 오우 감탄사. well, sorry, but, actually, okay. 뭐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것들이 또 답이 잘 된다라는 거.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좀 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뭘까요? 첫 부분을 잘 듣자고 그랬잖아요. when, 그죠? when을 잘 들으면 뭐 풀만 하죠, 이 정도. 그죠? 풀만 하실 텐데. 자, 요건데요. 요 정도 하면 될까? 대강, 아, 이게 맞춰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요 정도 하면 되는 걸로 할게요. 들어봐요. 언제 정규 사업을 위해서 즉, 업무를 위해서 식당이 문을 열죠? 식당 언제 열어요? when will the cafeteria open for normal business? 언제? A. The shop is on the right. 샵이 오른편에 있다. I'm not going to eat it. 나는 그걸 먹으러 가지 않을 것이다. 먹지 않을 거다. tomorrow evening. 언제? 내일 저녁에. tomorrow evening. 이게 답이 되죠, 그죠? when will the cafeteria open for normal business? tomorrow evening. 이게 정답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좀 보여줄게요. 의문사. when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제 사실 이게 when이거든. 왠으로 물어봤을 때 답들, 빈출 정답 표현들을 여러분 채팅에 좀 올려놓겠어요. 이건 when will이니까 이제 미래가 어울렸죠. 아, 근데 뭐 과거일 때도 있고 미래일 때도 있고 뭐 when에 대해서 when도 답이 잘 돼요. 그게 참 재밌어. when에 대해서 when도 정답이 잘 돼요. 알았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들어보세요. 네, 이거는 또 보여드릴 게 이건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세요. 다 들어가지 않나? 이 정도면 되겠다. when is our rent due? 이게 안 들려요. rent due가 rent due. 언제가 우리 집세 내야 될 때지? when is our rent due? no later than the 15th. 이거는 15일까지죠. no later than은 전치사 파이에요. no later than the 15th. at the information desk. 안내 데스크에서. 아무튼 언제? 15일까지. no later than이 바이와 같아요. 바이. 그래서 15일까지. 그래서 정답은 A번이네요. no later than the 15th. 이게 답이고 no later than은 전치사 파이와 같아요. at the information desk. 안내 데스크에서는 장소. where? yes, she thinks so. 의문사 임의문은 yes, no로 대답 못해요. 자, 근데 아까 이제 중요한 얘기를. 이게 끝부분이라 좀 잘렸는데.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no later than, 기타 등등.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을 지금 보고 있죠. 여기 not until. 아, 이거 중요해요. not until인데 아까 그거 좀 잘렸어. when, while 다음에. 여기를 좀 넣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when에 대해서 not until, as soon as, no later. 지금 no later than이죠. 이게 답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질문과 정답만 when is our rent due? a no later than the 15th. when is our rent due? no later than the 15th. 이게 이제 정답인 문제였어요. 잘 보고 계세요. 채팅도 참여하고 좀 재밌게 공부해 주시면 좋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들어보세요. number three where is the staff lounge? a at the end of the hallway b an international flight c it's a benefit for them number three where is the staff lounge? a at the end of the hallway b an international flight c it's a benefit for them 잘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 부분 들어보니까 where is the staff lounge? 직원 라운지가 어디 있어? where? where is the staff lounge? at the end of the hallway at the end of the hallway at the end of the hallway 장소 개념으로 정답 e an international flight 국제비행기 국제선 it's a benefit for them 그들을 위한 혜택이다 뭐 그런데 상관없고요. 자, 이 왜어예요. 왜어에 대해서 이제 왜어 의무문을 좀 이렇게 훑어보는데 빈출 정답 표현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채팅이 좀 이제 제한적이어서 좀 잘라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저 왜어에 대한 답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이걸 봤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좀 보이세요? 이거는 답이 C가 되겠는데요. 아, 이건 저기 잘 보셔야 돼요. 함정이 A번인데 함정입니다. A번은 자, 그러면 자, 보도록 하죠. 요거죠. 이거 짝을 잘 못 맞추겠다. 그치? 이 정도 할게요. Where is Jeremy going? Jeremy가 어디 가니 그랬어요? Where is Jeremy going? 그러면 from Los Angeles 이러면 안되고 to 서울 뭐 to the restaurant 이게 to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어디로 간다. Going은 going to 로 연결되니까 그럼 from Los Angeles 한정이에요. 로스앤젤레스 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안나왔잖아요. Going은 going to 가죠. In a couple of days 한 이틀 정도 후에 이건 웬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틀 정도 후에 이는 이게 투부정사지만 어디 가니 밥 먹으러 가 말 됐잖아요. Jeremy 어디 가 밥 먹으러 가 음식점 사러 가 또는 투 서울 뭐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다. 알았죠? 그런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떤 의문인가 아주 대표적인 의문이에요. 들어보죠. Number 5 Who is responsible for distributing the survey forms? A. That's right. B. Jen is in charge of that. C. By Friday. Number 5 Who is responsible for distributing the survey forms? A. That's right. B. Jen is in charge of that. C. By Friday. 오 잘하는데. 좋았어요. 배부하는 거 누가 담당했죠? Who is responsible for distributing the survey forms? B. Jen is in charge of that. Jen is in charge of that. B. Be responsible for가 B. In charge of of 같죠? Jen is in charge of that. And then, And then, A. B. A. 빈출 정답표현 이겁니다. 행동의 주체면 다 후다. 이거 뭐죠? 중요한 기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 회사, 부서, 직책, 직업 다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이제 답으로 또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답 중에 기타 문형. 몰라! 저한테 물어봐! 이런 것도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죠. 들어보세요. Who is the manager of your store? A. You are not allowed to open it. B. You'll be meeting her soon. C. Jennifer Wang will order it. Who is the manager of your store? A. You are not allowed to open it. B. You'll be meeting her soon. C. Jennifer Wang will order it.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정답이 뭘까요? 이거는 후 만들어서는 못 푸는 문제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B. Who is the manager of your store? B. Who is the manager of your store? B. Who is the manager of your store? B. You are not allowed to open it. B. 당신이 그걸 열도록 허용되지 않아요? B. You are not allowed to open it. B. You'll be meeting her soon. B. 곧 그녀를 만날 거야. B. You'll be meeting her soon. B. You'll be meeting her soon. B. You'll be meeting her soon. 안 보이면 2번 우리 리차드가 바빠, 리차드가 보이면 1번, 안 보이면 2번 글씨가 너무 작은가? 그 다음 문제로 또 가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 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또 조절하면 되지 뭐 아, 역시 그 훌륭해 우리 매니저가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번역은 필요 없지 뭐 여러분 똑똑한데 그지? 이 정도 선에서 보여주면 되지 그지? 야, 잘 보인다. 이거 안 보이면 안 되지 자, 됐죠? 자, 그러면 시작하죠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했어? 어땠어? 5번 채널에서 정보를 많이 주는 좋은 그런 영화였어. 이게 답이죠 기가 정답 당신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상관없죠 다음 문제로 가도 되겠죠 근데 이제 질문 유형 중에 왓이 어떤 게 있나 그런 걸 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지 뭐 이런 거 빈출 질문 유형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제 책이에요 김대균 책이 워낙 많으니까 자료 대방추라는 거지 지금 시대가 좋아졌어 좋게 또 변화해야지 이런 유형들을 좀 봤고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너무 쉽다, 그지? 이 정도야 뭐 여러분 다 알겠지 들어보세요 What time are we supposed to give a presentation to the buyers? What time are we supposed to give a presentation to the buyers? To sell mobile phones 휴대폰을 팔기 위해서 I'm afraid not 아닌 거 같은데 I'm afraid not도 답이 잘 돼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At 3.30 I think What time are we supposed to give a presentation to the buyers? At 3.30 I think What time are we supposed to give a presentation to the buyers? At 3.30 I think 다음 주는 레지나 노신영 통역사 그 다음 주는 뉴페이스로 아주 기대되는 분이에요 독일 여성을 모셨어 독일 여성 지금 영어도 잘하는 독일 여성을 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대하고 와주시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TV 화요일 정규방송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잘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치 Which drawer has the folder for the application forms? A They can't be drawn easily B Yes, he applied for it already C It's actually on my desk Number 9 Which drawer has the folder for the application forms? A They can't be drawn easily B Yes, he applied for it already C It's actually on my desk 답은 뭘까요? Actually 들리면 답이 잘 돼요 알았죠? 이게 딱 세팅 맞추기가 좀 어려운데 아 이건 좀 안 맞는구나 이게 다시 치우자 이게 뭐 다 맞추기는 쉽지 않았는데 조금 널널하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 맞추면 되지 않나요? 이 정도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서랍이 신청 양식을 위한 폴더를 가지고 있죠? Which drawer has the folder for the application forms? A They can't be drawn easily 그게 쉽게 그려질 수가 없다 Yes, he applied for it already Which는 예스노가 안 돼요 그래서 의문사 예스노로 안 되죠 그가 거기에 이미 지원을 했다 Yes, he applied for it already 그리고 C가 안 보이는데 Actually 들리면 정답이 잘 돼요 Actually It's actually on my desk 실은 그거 서랍에 있지 않고 내 책상 위에 있어 It's actually on my desk 이 Actually는 앞의 말을 무시하는 거야 아, 그 서랍이 아니고 내 책상 위에 있어 It's actually on my desk 이런 식으로 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들어봐 주세요 Number 10 Which of the volunteers is working this week? A Linda turned it in last week B Go upstairs, please C John is here from today N 답을 보여드렸죠 이제 다시 들어봐요 Number 10 Which of the volunteers is working this week? A Linda turned it in last week B Go upstairs, please C John is here from today Which of the volunteer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자가 사람이죠 사람 사람을 답으로 해야지 C가 답이에요 Which of the volunteers is working this week? 이번 주에 자원봉사자 중에 누가 일하지? Which of the volunteers is working this week? Linda turned it in last week 조심해요 이건 린다가 지난주에 그것을 제출했다 뭘 제출했어? 뭐가 안 나와? 이수로 받을 게 없어요 Linda turned it in last week Go upstairs, please 위층으로 가라 내용이 안 맞고 John is here from today John is here from today Which of the volunteers is working this week? John is here from today Which of the volunteers is working this week? John is here from today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대화하면서 또 그 다음은 의문사 또 뭐가 들리나 한번 들어봐요 How do you get to the office? A. Before 9 B. It's in the center of town C. I drive Number 11 How do you get to the office? A. Before 9 B. It's in the center of town C. I drive A. Before 9 A. Before 9 B. It's in the center of town 타운의 중심부에 있다 상관없고 운전하지 운전하지 자 여기 보면 하우의 의문문이 하우 그거에 대한 빈출 정답 표현들 여기서는 이제 의문문 유형을 보여줬는데 하우에 대해서 바이도 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많죠 이거는 의문문 유형을 보여드렸어요 다음 문제로 가죠 다음 문제 들어보세요 12 How about joining us for dinner on Wednesday? A. A week ago B. What time? C. I like their food 12 How about joining us for dinner on Wednesday? A. A week ago B. What time? C. I like their food 오 좋아 이렇게 보면 너무 좋지 그지? 채팅도 좋고 우리 차드가 그냥 열심히 써줬어요 자 그럼 들어볼까? How about joining us for dinner on Wednesday? 수요일에 디너 함께하는 거 어때? How about joining us for dinner on Wednesday? A week ago 일주일 전에 What time? 몇 시에요? 몇 시에요? 의문문은 답이 잘 된다 그죠? 의문문이에요 몇 시에요? What time? C. I like their food How about joining us for dinner on Wednesday? What time? How about joining us for dinner on Wednesday? What time? How about joining us for dinner on Wednesday? What time? 이렇게 국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죠? 나만 재밌나? 뭐 내 책 갖고 하는데 내 재미있으면 자 그 다음 문제 나가보죠 그렇죠 그렇죠. A가 맞죠. 자, 확인해보죠. 왜 기조연설자가 오지 않았어요? 이 키노트 스피커, 기조연설자. Because는 더 요즘같이. Because, his train was delayed. Because, why에 대해서 because의 답으로 한 문제는 나오죠. 컨퍼런스 센터에서 9시에 시작한다. 자, 우리 타자 빠른 매니저. 그냥 투에서 어떤 단어가 들리면 그냥 답이에요. 답이 잘 되는 단어, 딜레이. 여기 나온 거, 딜레이. 딜레이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대본 보여줄까? 여기 딜레이가, 이거로 보여줘야지. 딜레이, 딜레이도 있죠. 딜레이도 있고, 딜레이, problem, postpone. 이런 게 들리면 다 답이야. 딜레이, problem, postpone, not until. 하여튼 그 정도 써보죠. 뭐가 들리면 답이 잘 된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돈도 안 드는데 안 누르고. 흥이 나야 좀, 흥이 나야 또, 이렇게 하지. 자, 그러면 다음 문제. No, in the kitchen. C. 네, 이거 답이 뭐야? A번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Why don't we start serving breakfast here at the cafe? 여기 카페에서 아침 식사 제공하기 시작하면 어떨까? Why don't we start serving breakfast here at the cafe? Our customers would like that. 우리 고객들이 아마 그거 좋아하실 거예요. Our customers would like that. 이게 이제 정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B는 No, in the kitchen. 아니요, 주방에서 상관없고 That's how you cook it. 이게 당신이 요리하는 방법입니다. 아이, 저 뭐야. 중반 수강생이 수강 들이면서 막 수강 하시면서 계속 들어주시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 분이라 매번 그래도 생각나면 쏠게요. 퀵뷰는 제가 선물해 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Is the office space on the third floor available? A The floor needs cleaning. B Yes, and it is air-conditioned. C You've won the third place medal. Number 15 Is the office space on the third floor available? A The floor needs cleaning. B Yes, and it is air-conditioned. C You've won the third place medal. 추가 정보를 주면 정답이 잘 된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Is the office space on the third floor available? 3층 사무실에 그 공간이, 시간이, 그 공간이 이용 가능해요? The floor needs cleaning. 그 바닥이 청소될 필요가 있다. 이건 조심해요. 3층 이거는 그냥 마룻바닥 그 3층 바라기인지 몰라요. Yes, and it is air-conditioned. 예, 그리고 에어컨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회의하고 공부하기 좋아요. 일하기 좋아요. Yes, and it is air-conditioned. 이게 답이겠네. C You've won the third place medal. 당신이 그 3등 메달을 탔다. You've won the third place medal. 네,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죠. 여기는 일반 의문문이에요. 비동사 의문문을 한번 보여드린 건데요. 그 다음 문제 들어보세요. Are you going to the car race? A. Last week B. I'm planning to C. I checked it twice Number 16 Are you going to the car race? A. Last week B. I'm planning to C. I checked it twice 자, 여기서 정답을 확인해보면 투부 종사로 끝난 게 답이 잘 돼요. 생략형 대답 보여드릴까요?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정답을 확인해보십시오. 아이고 보여주자 어디가니 새로 찍어드릴게요. 이건데 이건데 출력량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다 이걸로 갈게요. Are you going to the car race? 자동차 경주 갈 거야? 그랬고요. Last week 지난주 이건 시제가 안 맞잖아. 의문사 시제 인칭의 주의하자 I'm planning to I'm planning to go to the car race 이거야 그래서 답 I checked it twice 두 번 확인 책이 들리면 답이 잘 된다는 Let me check it for you 고고 답은 B예요. B Are you going to the car race? I'm planning to 투부 종사 Are you going to the car race? I'm planning to 투부 종사로 끝난 게 답이 잘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끝나가 거의 끝나가 일반 동사 의문은 Did you watch the fireworks last night? A Three seats please B Yes Wasn't it wonderful C I've bought a new watch Did you watch the fireworks last night? A Three seats please B Yes Wasn't it wonderful C I've bought a new watch 사실은 그 그 1년에 한 번 우리 불꽃놀이 할 때 제가 배 한 번 빌리죠. 근데 지금 3년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할 수도 있겠지. 이번에 7주년인데 뭐라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많이 했다. 18번. 18번째 문제. 오 이거는 A번이 맞아요. 잘했어. 이게요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여권을 만들어 본 사람은 다 알지. 여권 받았어? 그랬죠. 처리 중이에요. 여권 만드는데 며칠 걸리죠. 그러니까 처리 중이에요. 정답. 이건 패스포트 패스. 유사 발음 오답.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이럴 때 대답이. 아니면 이 비행기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쓰겠죠. JFK 공항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뭐 미국에 있지. 뉴욕에 있죠? 뉴욕. 뉴욕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음 아직 안 끝났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어휴. 자 한번 또 그 다음 문제 보죠. Number 19. Can I give you a hand with the painting job? A. That'd be great. B. How many of them did you take? C. They're quite handy. 너무 쉬운가? 너무 쉽죠. 뭐가 들리면 답이 잘 된다. 그런 거 있죠. 그죠? 오 잘했어. 맞아요. Can I give you a hand with the painting job? 그 페인트치라는 거 도와드릴까요? Can I give you a hand with the painting job? That'd be great. 아 좋죠. That'd be great. 정답. E번. How many of them did you take? 이 중에 몇 개를 가져갔어요? 이런 거요. How many of them did you take? They're quite handy. 아 그렇죠. 그게 유용하다. handy. 유용하다. 쓸만하다. 이런 거요. They're quite handy.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로 가죠. 20번까지 가고 있네. Number 20. Would you like your beverage refilled? A. Fill in the blank. B. Jane referred to a dictionary. C. Oh, thanks a lot. Number 20. Would you like your beverage refilled? A. Fill in the blank. B. Jane referred to a dictionary. C. Oh, thanks a lot. 예. 들어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your beverage refilled? 대본을 보여드려야죠. 잘하는데? Would you like your beverage refilled? 음료 다시 리필하기 원하세요? Fill in the blank. 이거는 빈칸 채우세요. 뭐 글 같은 거. Jane referred to a dictionary. 서류에서. 이거는 이제 사전을 제인이 참고했다. Jane referred to a dictionary. Oh, thanks a lo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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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anks a lot. 아, 좋죠. 뭐 거절하지 않아. 거절 안 하고 답이 됐어요. 그 다음은 이런 문제 한번 들어보죠. 오늘 30 문제 풀 거야. 21번. P1. Doesn't the store accept credit cards? A. No, they only take cash. B. I got a good deal. C. A bunch of spinach. Doesn't the store accept credit cards? A. No, they only take cash. B. I got a good deal. C. A bunch of spinach. 자, 잘하는데. 뭐 다 맞췄어. Doesn't the store accept credit cards? 이 상점이 신용카드 받지 않아요? Doesn't the store accept credit cards? No, they only take cash. 현금만 받아요. No, they only take cash. Only, just to draw on 게 답이 잘 되죠. I got a good deal. 저는 싸게 샀어요. 좋은 거래 했다는 게 싸게 샀어요. I got a good deal. A bunch of spinach. 이거는 한 다발의 시금치. Spinach. A bunch of spinach. 네, 이거는 이제 한 다발의 시금치예요. Doesn't the store accept credit cards? No, they only take cash. 네, 이런 게 답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 이제 22번 갑니다. 22번. No, the schedule has been changed. They're meeting in room 5. Oh, 990 왔어. 반가워. 자, 들어보죠. 오늘 오후에 워크샵을 당신이 이끌 건가요? 전에 내가 그것을 읽어본 적 있다. 책이 나와야 읽죠. 안 나왔어요. No, the schedule has been changed. 아니요, 바뀌었어. changed, delayed, postponed, problem. 이런 거 들리면 답이에요. 다시, changed, delayed, postponed, problem. 이런 거 다 답을 만들어요. No, the schedule has been changed. 바뀌었어요. They're meeting in room 5. 네, 5번, 5호실에서 그들이 만난다. B가 정답. Won't you be leading the workshop this afternoon? No, the schedule has been changed. 오, 좋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또 가보도록 하죠. 들어보세요. Would you like bread or rice with your curry? A. Let's eat it now. B. Bread sounds good. C. It was nice meeting you. Would you like bread or rice with your curry? A. Let's eat it now. B. Bread sounds good. C. It was nice meeting you. 너무 잘하는데? 좋았어.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지? 이거야, 이거. 화면에 이제 일부러 가렸네. Would you like bread or rice with your curry? 카레와 함께 빵 드실래요? 밥 드실래요? Let's eat it now. 지금 먹자. 뭘, 뭘 먹어요? 이게 안 되죠? Bread sounds good. 빵이 좋겠는데? Bread sounds good. 아, 저 카레 빵 이렇게 해서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It was nice meeting you. 당신을 만나서 좋았어. 이거는 이미 만나고 헤어질 때쯤 만나서 좋았어요. 이런 거죠. Nice to meet you. 이건 처음 만나서 이제 시작할 때. 그럴 때 차이가 있죠. 24번 가겠습니다. Do you want the sales chart now or can I email it later? A. Be careful not to drop it. B. On the cover page. C. Tomorrow morning will be fine. Do you want the sales chart now or can I email it later? A. Be careful not to drop it. B. On the cover page. C. Tomorrow morning will be fine. A. Be careful not to drop it. B. Be careful not to drop it. B. On the cover page. C. Tomorrow morning will be fine. A. Be careful not to drop it. B. Tomorrow morning will be fine. B. Tomorrow morning will be fine. B. Do you want the sales chart now or can I email it later? B. Tomorrow morning will be fine. B. 계속 들어야 돼요. 좀 괴로워도 슬퍼도. A. 때로는 힘들어. A. 저도 강의하다가 지겨울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토익 시험 계속 보고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하잖아요. 하면 이제 또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익점 점수 안 나와서 낙심하고 이러다가도 또 다시 좀 해야 돼. 꾸준히 조금이라도 좀 풀다 보면 또 되는 거예요.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잘난 척하고 많이 올리죠. 음식, 여행 멋있게 찍어가지고. 근데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자기가 조금 자랑하는 거고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다 재미없고 힘든 일도 많은데 그런 거 올려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좀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연예인들은 그게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좋아요가 만 개 이러다가 백 개로 떨어져도 나는 백 개만 돼도 너무 좋은데. 하여튼 그게 충격이 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자, 25번. 자, 이건 대부분 A번. 오, 잘해. 우리 친구들이. 저는 이런 종류의 영화에 익숙치 않아요. 아, 나는 네가 이거 좋아하리라 확신했는데. 아, 이거 좋아할 거로 알았는데. 내가 기차를 놓쳤다. 아무 상관없고. At a local theater. 현지 극장에서도 내용이 안 맞죠. 그죠? 어디서 봤니? 뭐 이런 거 물어본 거 아니니까. 자, 26번. 잔인한 대답이요. 잔인한 의문문은 답이 잘 된다는데. 자, 들어봐요. 아, 제 일 다 끝냈어요. 아, 자랑스럽게. 그럼 수고했어. 가 얘기하냐. 그럼 데이비 좀 더 좋아줄래? 막 이런 게 답이에요. Could you help David, then? 좀 잔인하자, 여자. 그죠? 답이에요. 댄이 들리면 답이 잘 돼. I can use this table. 내가 이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No later than 2pm. 2시까지. No later than은 이제 by. By 2pm. 뭐 이런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 대답이 응, 싫어. 잘한다, 잘해. 재밌다 그래.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No. 27 You've renewed the newspaper subscription, haven't you? A. No, I cancelled it. B. Yes, it's on the news. C. The sports section. You've renewed the newspaper subscription, haven't you? A. No, I cancelled it. B. Yes, it's on the news. C. The sports section. 아,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된다. 여러분, 뭐가 들리면 답이 잘 돼요? 취소했어. Cancelled. 그죠? 7. You've renewed the newspaper subscription, haven't you? 아, 그 신문 구독 갱신하셨죠? You've renewed the newspaper subscription, haven't you? No, I cancelled it. 아니요, 취소했어. No, I cancelled it. 아, cancel이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그랬어요. Yes, it's on the news. 그게 뉴스에 나온다? The sports section. 스포츠 섹션 상관없죠. 자, 여기로 넘어가서 여러분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자, 뭐가 들리면 답이 잘 된다 그랬어요. 아까부터. 지금껏, cancelled, delayed, postponed, problem, late 도 있어요. 늦었어, late. 이런 게 다 들리면 답으로 잘 나왔어요. 알았죠? 그래서, cancelled, postponed, delayed, 기타 등등 뭐가 들리면 답이 잘 된다. late 도 요즘 좀 나오더라. 늦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알았죠? 그런 것도 이제 답으로 잘 나와요. 그리고 problem 도 이제 답이 잘 된다. 오우, 채팅에 리차드님이 또 잘 써줬고. 고마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지 뭐. The intern hasn't gone through the training session, has she? A. Here's her resume. B. Yes, she comes by train. C. I believe she has. Number 28. The intern hasn't gone through the training session, has she? A. Here's her resume. B. Yes, she comes by train. C. I believe she has. 이건 그냥 공짜로 줬네. Has, has 다음에 뭐가 생략됐어요? Has gone, blah, blah. 이렇게 생략형 대답은 정답이 잘 돼요. 알았죠? Has gone.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고. 아까 투부정사, 투부정사로 끝난 거 이런 것도 답이 잘 돼요. 이건 빨리 갑시다. The intern hasn't gone through the training session, has she? 인턴 사원이 훈련 수업 받았지? Here's her resume. 자, 여기 이제 그녀의 이력서가 있다. Yes, she comes by train. 기차 타고 왔다. Yes까지는 그럴 듯 했는데 뒤에 틀렸고. I believe she has. She has gone through the training session. I believe she has. I believe she has. 메모. 생략형 대답은 정답이 잘 된다. 그렇죠? 생략형 대답은 정답이 잘 됐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막 안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 두 문제. 마지막 두 문제는 이제 안 보여주고 해야지. 오늘 자 코리아 헤럴드는 제 일본 친구 테치아 야스코치 선생이 글을 보내줬어요. 내가 부탁해갖고. 그래서 일본인들의 영어 학습법 그거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면 나와요. 김대균의 영어 산책 코리아 헤럴드 연재 그거 보시고. 다음 그 친구가 일본에서 거의 일타로 제일 유명한 영어 선생이야. 영어 회화나 이런 걸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 뜨는 친구를 다음 주에 도쿄. 도쿄대 출신의 테치아 모리타. 모리타가 또 이제 글을 쓰는데 그 친구가 좀 학구적이야. 도쿄대 나왔거든요. 도쿄대. 도쿄대. 어우 이제 서울대보다 더 머리 좋은 애들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사람 따라 다르지만. 서울대 나온 애인데 머리가 좋아요.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일본어 당연히 하고. 이제 중국어랑 한국어도 할 줄 알아요. 토익 만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일본 유튜버로서는 최고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글을 썼으니까 또 보시고. 그런데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네이버에서 강남토익학원 검색해서 김대균학원 좀 클릭 좀 해주시고. 알았죠?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두 문제 풀겠습니다. Let's hire a cleaning service for the office. A. For the management. B. That should be more efficient. C. It was clean in the morning. Let's hire a cleaning service for the office. A. For the management. B. That should be more efficient. C. It was clean in the morning. 오 잘했어. 다 B로 맞추네. 오케이. 자 보죠. Let's hire a cleaning service for the office. 사무실을 위해 청소 서비스 용역을 고용하자. For the management. 경영진을 위하여. E. That should be more efficient. 그게 더 능률적이겠고. 우리가 청소하고 이런 것보다. 그게 더 능률적이죠. E. That should be more efficient. 답이고. A. It was clean in the morning. 아침에 깨끗했다. 지금은 더럽고.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30번 문제. 오 많이 풀었다. 오늘 30번. Number 30. Please keep your bag in a locker outside. A. I'd rather carry it with me. B. The doors need new locks. C. In the parking garage. Please keep your bag in a locker outside. A. I'd rather carry it with me. B. The doors need new locks. C. In the parking garage. 오. 리차드가 역시 매니저답게. 맞았어요. 들어볼까요? Please keep your bag in a locker outside. 이걸로 보여줄께요. 다 보이죠? 이 정도면 이제 다 보일 거야. 자 설명도 좀 할 게 있어서. Please keep your bag in a locker outside. 당신의 가방을 저 밖에 락커에 두세요. I'd rather carry it with me. 아이 가져갈래요. 가져갈래요. 여기 중요한 거 많아서 가져갈래. I'd rather carry it with me. 그 락커에 보관하는 거 싫어요. A가 다. The doors need new locks. 그 문은 새로운 잠금 장치가 필요하다. The doors need new locks. 상관없고. Locker locks. 유사바를 못하고. In the parking garage. 주차장에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토익 기준인데 신토익으로 하면 7번이 의문사 의문문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뒤쪽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여기 30번이라 했지만 20번 때부터 어려워지죠. 잘 모르겠으면 이런 거 들리는데 찍자. 리스닝은 한 번 지나가면 끝. 그러니까 다음 해당 문제에 집중하자. 현재 충실한 사람이 인생과 토익에서 모두 성공한다. 명언이다. 명언. 명언이야. 명언. 명언이죠. 명언이지 뭐. 지금을 사세요. seize the day. carpet diem. 현재가 선물이다. 오케이. 그게 또 이제 중요한 기초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줬는데 좋아요는 죽도록 안 누르는 사람. 손가락 부러져요. 좋아요도 안 누르고 참. 자 오늘 이렇게 또 재밌게 방송했는데 종종 제가 할 거예요. 근데 좀 올해는 아프리카TV 7주년이라 저한테 되게 유익한 7. 아 이게 중요한 해예요. 그래서 8월 30일이 화요일 거야. 그때 방송 7주년 행사를 크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와주시면 좋겠어요. 어 아리수형. 아리수형이 예전 ybm 수강생이고 지금 저 어디지? 경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리차드가 얘기해 주셨는데 언제 한번 봬요. 또 서울 오실 일 있으면 놀러와. 놀러 오시면 되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또 좋은 기회로 오늘 방송 또 다시 듣기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땡큐. 어이 감사. 또 오늘 재밌게 방송했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 고맙습니다. See you again. Bye. Bye. 오케이